지나갔으면 좋겠다. 끊어. 맞다. 이제 1교시 지난 거지? 아직 수업이 많이 남아있지? 네?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지. 아니 내가 거실바닥에 이렇게 처장하게 널브러져 있더라니까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준영이 학교 보낸다고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둘이서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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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아휴 내가 진짜 내 양말만 벗겨줬어도 내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에 안 든다. 사모님도 진짜 너무하셨다. 사장님 찬바닥에서 주무셨는데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? 어?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 이런 것도 안 물어봤다. 참.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? 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. 저를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저 취했다고 집까지 얻고 가서 옷도 다 갈아입혀주고 화장도 다 지워주고 렌즈까지 다 빼줬거든. 어허허 야 야 동화야 굳이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면 왜요? 걔 진짜 착했는데 요즘 잘 지내나? 뭐야? 어허허 얘 진짜 웃기네? 왜 그래?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딴 여자 사진을 나도 빨리 다른 남자랑 사진 찍어서 올려야겠다. 사장님 나중에 사모님 술 마시고 오면 똑같이 하세요. 서운한 건 당해봐야 그 신정 제일 잘하는 겁니다. 뭘 또 똑같이 할 것까지 뭐 있냐. 아 아 그나저나 이거 생각할수록 섭섭하네. 뭐야? 너 미리 알고 있었어? 어떡하다 그렇게 됐어. 네도? 나도 아는 지 얼마 안 됐어. 야! 니들끼린 알고 있어야 해서 우리한테는 이야기 안 했다 그거네? 야 완전 치사빵이다. 아니 담임이랑 정우선 선생님이 사귀는데 어떡해 니들끼리만 아노? 니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니들이 그러고도 최고가! 야 아 조용히 좀 해라. 학교 애들 다 아는 걸로 시끄럽게. 아 내 말이 무슨 카라나 시크릿이 스캔들 터진 것도 아니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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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필 또 너도 알고 있었지? 담임이랑 정우선 선생님 얘기. 너도 한통속이지? 아 그게 사실 우연히 와 진짜 우리가 몰랐어? 정순정 네 진짜 실망이다. 우린 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그게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지금 이 음료수를 뽑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제 마시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실로 가렴다. 그냥 간다를 해. 맛있게? 우리도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거거든. 아 근데 얘네 왜 이래? 신경 쓰지마 야 여기 눈 좀 봐 어 야 너 힐링새네 저리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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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우리 것만 두 자리야? 아 아 아 에어컨이야 애들한테 핫한 문제라 치고 이거 뭐야 280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밀떡한테? 야 정성하다하다 이제 밀떡한테까지 밀리는구나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춘영아 너 올라가서 자라 어 이거 완전 보라떨어졌네 이거 아니 왜 요구서자 아 아유 팔 저리겠다 아이고 아 아 춘영아 올라가서 자 어 춘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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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나봐 어 아 박사 인발 이렇게 iones 이거 좀 먹어봐봐 응? 아 수업하잖아